에어컨이 안 나오신다고 저희가 일단은 가스 누설되는 여부를 확인해 봤는데 뜯었는데 멀쩡해 공조기 통째로 교환하는 이슈도 있고 이버플레이터를 교환하는 이슈도 있기 때문에 다 쓸데없는 거 여기 올라온다 아 나 씨 이 새끼 이거 안녕하세요 내 차를 부탁해 장용석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시켜 드릴 차량은 bmw 2017년식 g30 바디 에요 g30 바디고 530 i i 모델이에요 가솔린 모델인데 이제 입고가 된 이유가 에어컨이 안 나오신다고 해서 저희 매장에 처음에 입고를 하셨어요 저희가 점검을 해 본 결과 에어컨 가스가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도 없어서 저희가 일단은 가스 누설되는 여부를 확인해 봤는데 외관상 누출되는 데가 하나도 보이지 않아서 당시에 이제 형광 물질을 집어넣고 에어컨 라인에 그래서 가스를 다시 재보충을 해 드렸어요 그렇게 출고한 다음에 다시 가스가 없어서 입고가 되었어요 참고로 이제 에어컨 가스 누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눈으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보통 이게 외부로 완전히 터진 거 아니면 대부분이 형광 물질이라는 그 약품을 넣어요 라인에 그래서 에어컨 라인에서 이렇게 회전을 하다가 형광 물질이 새는 부위로 이렇게 조금씩 이라도 튀어나오면 저희가 특수 안경과 특수 조명으로 해서 보게 되면 형광색이 딱 보이는 거죠 야광으로 그래서 저희가 확인을 해 봤는데 형광 물질이 한 방울도 나온 게 없어요 한 방울도 나온 게 없었고 외부로 보였을 때 그러니까 보통 콘덴샤라든지 컴프레셔라든지 라인 종류들에서 누설이 굉장히 많은데 하나도 누설되는 데가 없었어요 그러면 보통 이제 외부로 누설되는 데가 없으면 실내에 있는 이바프레이터의 누설이 가장 많아요 그리고 제가 실제로 이 차를 점검하면서 차량 안에 탑승을 했을 때 그 차 안에서 에어컨 가스를 플러싱 할 때 나는 그 냄새 폐오일의 냄새가 나더라고요 저만 냄새를 맡았고 우리 직원들은 담배를 펴서 아마 못 맞는 것 같아요 저만 맡았어요 다 쓸데없는 거 저는 이제 오감 정비를 하고 있으니까 이 친구들은 과학 정비를 하고 저는 오감 정비를 해요 그래서 냄새를 맡고 제가 안에 이제 이바프레이터의 불량일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어요 사실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바프레이터가 터진 거를 뜯어 봐야 되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이바프레이터를 탈거 하려면 실내에 있는 크로시패드를 전체에 다 탈거를 해야 돼요 작업의 양이 굉장히 많고 그래서 차주분한테 일단 가스를 다시 보충해 드리고 운행을 하시고 차 안 쓰실 때 입고를 해달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오늘 입고가 됐고 지금 이만큼을 뜯고 있는 거예요 뜯어야지 이제 안에 있는 그 흔히 우리가 에바라고 하거든요 에바 프레이터가 뭐냐면 우리 에어컨 가스가 액상 상태에서 기체 상태로 변할 때 온도의 변화가 생겨요 그 변화되는 온도를 라디에이터처럼 이렇게 차갑게 만들어서 바람이 불면 찬바람이 나오게 해주는 쉽게 얘기해서 그런 장치라고 보시면 돼요 조그만한 라디에이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뜯어보면 알 거예요 근데 만약에 뜯었는데 안 쓰였으면 어떡하지? 이만큼 뜯었는데 아무튼 지금 뜯어보고 있어요 뜯고 한번 내부를 한번 보자고요 원래 덩치가 좋으면 안에 뜯기 힘든데 나같이 날씬한 사람들이 뜯어야 되는데 매뉴얼 지금 참고해서 계속 뜯고 있어요 사실 이 실내 작업은 뜯는 볼트의 개수가 가장 많아요 엔진 작업보다 오히려 훨씬 더 많은 볼트를 뜯는데 여기 뜯어놓은 물건 봐봐 이거 진짜 피스 길이가 이만큼 이만큼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지라 작업자 자체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 때문에 제가 옆에 자꾸 떠들면 때릴지도 몰라요 조용히 휘 휘 난 나는데 여기 딱 들어가면 방향제 냄새 말고 씁쓸한 냄새가 나 저쪽 문에서 딱 아까 났는데 냄새 한번 맡아보죠 원래 냄새 저 안에 있어 썩은 냄새 썩은 오일 냄새거든 저 안에서 나는 냄새 이거 비슷한 냄새 난다니까 orc금이 질각해져 Chef 맨에 갈아보자 이거 또 servicio 초반의 엔진 작업이라고 생각해 이게 그ilate Savory의 엔진 그렇고 빡 창업, 창업, 창업 이제 배선이 밑에랑 붙어있잖아 됐어 이렇게 분리돼야지 조심조심조심 야 이제 이제 공조기를 드디어 보이 이게 공조기 이 안에 이제 히타코아랑 이버프레이터 그 두 가지 물건이 이 안에 있는데 이런 작업이 제일 문제가 뭐냐면 일단은 얘가 샌다는 확정적인 증거가 없어요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어떤 식으로 확인하냐면 얘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의 이상이 없는지를 확인하고 거기에 이상이 없으면 얘를 뜯게 되는 거예요 작업자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찍기죠 찍기 찍기인데 어떤 근거를 갖고 찍는 건 맞는데 만약에 얘를 뜯었을 때 문제가 없다 그럼 이걸 다시 다 조립해야 되잖아요 사실 작업자 입장에서는 이게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해요 이런 작업들이 조립을 못 할까 봐의 스트레스가 아니라 혹시나 내가 진단을 잘못한 게 아닐까 뜯었는데 문제가 없으면 어떡하지 지금 저도 계속 그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그리고 어젯밤에 자면서도 꿈을 꿔요 뜯었는데 멀쩡해 그런 꿈 사실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은 작업이에요 이 작업이 뜯어서 딱 확인이 될 때까지의 스트레스는 이루 말할 수 없어요 확인이 안 되는 부분이니까 사실 이 부분이 그리고 이게 보시다시피 정말 뜯는 게 많아요 엔진을 내리고 하체를 뜯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볼트를 부르고 더 스트레스가 많거든요 그래서 작업자들이 별로 좋아하는 작업도 아니고 선호하는 작업도 아니에요 근데 사실상 소비자들은 엔진 작업보다 더 짧은 시간을 우리한테 줘요 엔진 작업이 오히려 더 긴 시간을 주시고 이런 작업들은 더 짧은 시간을 주거든요 하루 안에 끝내 뭐 이틀 안에 끝내 그러신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이런 작업들을 빠른 시간 안에 작업하는 것보다는 여유를 갖고 작업하는 게 훨씬 더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뜯을 때 앞유리 선팅이 돼 있는 차들은 이런 데 스크래치가 날까 봐 무섭고 그리고 내장자가 이건 다행히 검정색이라서 다행인데 특히 흰색 쪽 베이지 색상 쪽의 내장재들은 우리 손이 닿으면서 때가 타요 그러면 또 실내를 닦아줘야 되거든요 마지막에 그런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고 요거 지금 뜯는데 하루 걸렸어요 하루 왜냐하면 막 뜯으면 부러지거나 하는 부분들이 생길 수 있으니까 이런 작업들은 아무튼 작업자들이 힘든 작업이면 분명해요 어려워 오히려 엔진 작업을 더 좋아해요 더 쉬워 저는 솔직히 지금 냄새로 찍은 거예요 냄새로 찍었는데 100% 찍기는 아니고 외부에 에어컨 라인이 거의 90%가 존재하고 내부에 한 10%가 존재한다고 보시면 돼요 내부에 히타코아처럼 생긴 이버프라이터 하나가 딱 존재해요 그래서 그 부분이 터졌다면 밖으로는 보이지 않거든요 바깥쪽에 있는 라인들에 이상이 없다는 걸 전체 다 확인을 하고 난 다음에 이 작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그 와중에서도 우리 직원들도 마찬가지예요 에바입니다 작업하십시오 라고 단정짓지 않아요 단정짓기 전에 자기 위의 사람한테 보고를 해요 에바일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게 뜯었는데 문제가 없으면 어떡하지? 하기 때문에 위의 사람한테 보고를 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부장님 과장님 과장은 또 부장한테 확인해 달라고 하고 결국은 우리 지점장도 결국은 저한테 물어봤어요 사장님 이거 에바일 것 같은데 제가 마지막에 와서 냄새 맡고 야이바 뜯자 라고 했는데 솔직히 저도 자신은 100% 확신할 수 없어요 이거는 근데 한 90% 이상의 확률은 가지고 있으니까 한번 열어서 봐야겠죠 이제 뜯어서 이걸 이렇게 딱 짜게 보면 안에서 요따만한 그 이버프라이터가 아마 나올 거예요 거기에 형광물질이나 그 오염이 된 부분이 있다면 샌 거예요 이 누설된 지가 오래 안 된 차들은 사실상 표시가 잘 안 나요 내시경으로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뭐 찍기는 맞는데 찍는데도 넣어가 필요하고 결단도 필요하다 아니면 진짜 어떡하지? 우리 손대리 우는 거 아냐? 냄새가 난대배! 530 같은 경우는 아이는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영상에서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 에어컨이 콘덴샤가 없어요 콘덴샤가 없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쿨러 라인에서 세지 않으면 이 앞에는 라디에이터만 있어요 에어컨 가스랑 무관한 부분 그래서 실제로 누설이 될 만한 부분이 예전 차에 비해서 훨씬 더 적어요 적어서 저게 터졌나? 망알 원래 이 연식의 차가 이버프라이터가 재고가 국내에 있을 리가 없어요 근데 전화했더니 있어 있다는 거는 자주 나간다는 거거든 그리고 이 플랩 이슈 그 이버프라이터 통째로 공조기 통째로 교환하는 이슈도 있고 이버프라이터를 지금처럼 이렇게 교환하는 이슈도 있기 때문에 이슈만 보고 정비를 하진 않지만 그래도 그것도 우리들은 또 진단하는 데 참고 자료가 되니까 이슈가 있어 맞아요 센터에서도 이거 교환하는 작업을 꽤 많이 하거든 세수면 조금이라도 안 보이는데? 빼봐야지 안에서 그 냄새가 나는데? 그 냄새 여기서 나 왜 멀쩡하지? 멀쩡한데? 야 이거 근데 문제가 안 세는 거 아니야? 안 쐈을 리가 없거든? 여기 여기가 지금 젖어는 있어 안 쐈으면 안 되는데? 없는데? 없어? 모르겠어 안 쐈을 리가 없거든? 안 쐈다고? 정말? 뭐지? 얘 안 쐈으면 어디서 샌 거야? 내가 맡았던 냄새는 뭐지? 이게 여기에 보면 기름이 있었어 형광색은 안 나오는데 이게 이 자리에 이런 기름기가 있지 않거든 이게 기름기 여기에 기름기가 나올 게 없어 그리고 기름기 때문에 이 고무가 풀렸어 이게 120만원짜리를 이렇게 허접하게 만든다고? 이게 아니 솔직히 이게 120만원이라는 게 이해가 돼? 작업의 리스크가 너무 커서 애프터 제품이 중국산 애프터나 하나 나오는 게 있긴 한데 메이커가 없는 거 이게 중국산은 쓰는 건 좋은데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데 사실 그거 매 폰을 아끼려고 이 작업을 다시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 그냥 정품 쓰는 게 세상 좋고 오이 제품이 있으면 다행인데 오이가 아예 없어요 이거는 아예 없고 그래서 우리는 그냥 정품을 선택했어요 다시 하기 싫거든 그치? 네 시원하게 내놨잖아 다시 하기 싫다고 에어로 한번 확인해 볼까? 물에다 넣어서 아 차가워 도펜씨가 안 나올 거 같은데? 도펜 나와? 안 나오지? 안 나오지? 안 올라오는데? 안 올라오면 안 되는데? 안 올라오면 안 되는데? 안 새는 거 아니야? 안 나오네 응 안 새는 건데? 빡 소 이 정도면 뽀글뽀글 올라와야 되거든 그럼 안 샌다는 거잖아 가스는 어디로 날아간 거야? 한 방울이라도 올라와야 되잖아 그치? 네 네 Thanks eses 올라온다. 거기가 아니네. 올라오는 거 보이지? 여기 올라온다. 거기가 아니네. 올라오는 거 보이지? 여기 보여. 지금 에어로 풀때마다 나오잖아. 상광물질이 보여있데랑 다른 느낌인데? 압력을 안 주면 안 올라오지. 그리고 압력을 주면 올라오지. 이 정도면 우리가 뜯어있는데도 안 보일 정도인데. 그치? 대박이다. 완전 조금 세네. 뭘 해도 발견했네요. 이 새끼 이거 천국과 지옥을 몇 번 왔다 갔다 하게 만드는 거야. 이거 안 새는 줄 알았어. 여기잖아. 이 상부 쪽에 터진 것 같아. 여기 용접한 부위가 터졌겠지? 여기들. 어쨌든 확인은 됐으니까. 내 오감 정비가 쓰레기일 뻔했어. 쓰레기 될 뻔했잖아. 냄새 난다고 혼자 잘난 채 존나게 하다가. 담배를 피지 말라는 덕. 헛소리까지 했는데. 안 샜으면. 안 샜으면. 아니 나 이 냄새 되게 강하게 났거든. 지금도 작업하는 내내. 한 번씩 울컥 울컥 났었어. 나만 나나 봐. 이게 쓴 냄새. 약간 꼬랑 냄새 비슷하거든. 발꼬랑 냄새 비슷하고. 쓴 냄새가 나 이게. 폐오일 나는. 에어컨 가스 폐오일 나는 냄새거든. 열 먹은 오일. 이 에바는 이제 제 겁니다. 제 마음대로. 팔 수 있습니다. 이거 누구한테 팔지? 아 씨. 아 기뻐. 됐어. 됐어. 남양주 넘어가야지. 저거 작업 안 하려면 도망가야돼.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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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 약간만 아래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G30, 530i는 손대리가 혼자서 다 작업을 마무리했어요 혼자서 지금 표정이 별로 안 좋아 혼자서 작업해가지고 머리 긴 사람들이 대가리 쳐박고 일하려면 진짜 힘들거든 머리때문에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힘들게 작업을 마무리했고 저는 안 했어요 확인만 하고 이 에바에서 새는 양이 너무 미미하기 때문에 실제로 진공을 당겨가지고 새는지 안 새는지 누설을 확인하는 것 자체가 별로 큰 의미가 없었어요 전에도 오셨을 때 가스를 확인했을 때 진공도가 많이 확확 떨어지진 않았었거든요 일단 새는 건 확인이 됐으니까 별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일단 지금 마무리하고 대시보드 탈거하면서 고장 코드들이 남아있으니까 고장 코드 지우고 손대리가 시운전하면서 에어컨 잘 나오는지 확인하고 차주분이 차를 계속 쓰시는 분이시라 우리가 빨리 내보내드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멘트도 빨리 하고 있는 거예요 막 빨리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말이 잘 안 나오네 시운전하고 바로 출근하는 걸로 마무리할게요 또 해야 돼 제 차도 뜯어야 돼요 G바디가 이게 에어컨 에바가 새는 문제 말고도 이 플랩에 문제가 좀 있거든요 제 차도 지금 플랩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지금 히타가 나와서 G바디를 못 타고 있어요 지금 한여름인데 수행전 하면서 하고 실내 내장재들 탈거했다가 같이 수행했으니까 처음 나는지 안 나고 하기도 하고 버튼지는 아까 나고 하기도 하고 당장적으로 더 떨어지는 걸로 확인하고 출구하는 걸로 확인하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 솔직히 무섭지 않냐? 뜯었는데 멀쩡해 그럼 어떻게 하냐? 한 번씩 보자 이게 가만히 있어봐 그게 참 나이 든 사람들이